비 온다! 이게 뭐야? 이리 봐. 왜? 선물로 주는 거야? 나 왔어? 야, 진짜 좋아요. 그리스도 이렇게 해보자. 아유, 맛있다. 아, 구독은 잘 먹네. 구독은 혼자 잘 먹네. 네. 형, 저희가 왜? 없어요? 없어요. 뭐야? 없어. 진짜 없어. 일단 아무 끓여 먹어야지. 진짜로? 진짜 없어. 사탕이 없어졌어요. 어디 갔지, 그거? 여기 안 돼 있을 거야? 땀, 땀 손이 컨디션이 잘 안 좋네. 아, 힘들어. 나한테 지금 5명을 다 맡기고 선크림 바를 해봐. 이거 불가능해. 이거 불가능해요. 이거 불가능해요. 이거 불가능해요. 이거 불가능해요. 아, 정신아. 정신아, 정신아. 아, 정신아. 여기 이봐. 아, 정신아. 감사합니다.